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스크 미착용 시 마태료가 무반입니다. 자신을 도구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마스크 미착용도는 올바르지 않은 마스크 착용국이 발견 시 대표선화 182회에 사사 사용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검바위, 검바위역입니다. 내리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검바위. 검바위,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.